대구 북구의 숟가락을 들고 나타난 자가 있다던디 아이고 밥 먹는 숟가락을 들고 와 대구 북구로 왔을꼬 대구 북구로 와요 대구 북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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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숟가락 들고 맛집 탐방 나서렸는디 대구 북구에는 맛집이 넘쳐나는 것 같구나 침산동을 가야하나 우남지 먹거리 타운을 가야하나 먹거리 하면은 시장이 우선 아니겄소 동댐시장 질성시장 발달심시장 우수산물 도매시장 칠북시장 서변중화시장 안격종합시장 떡볶이에 튀김 국밥 족발 떡과일 야채빵까지 아이고 없는게 없구나 아아